어.. 형.. 형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어우 나 진짜 손가락에 피가 안 통해서 그래 우리 소리 이미지랑 딱 맞는 게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잖아 아.. 니네 소리는 대체 무슨 이미지인데? 자 봐 너무 빛이 나서 눈물 쉴 수 있으니까 안구 조심하고 간다! 어? 야 나 니 여친 어디가 어디서 본 거 같아? 야 니가 이런 반짝거리 여자 어디서 봤나 봐봐 야 어딜만 좀 만지지마 어? 이거 괜찮네? 이걸로 할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근데요 형 여자친구 선물 뭐 그래 뭘 사줘도 좋은데요 아니 아침에 열애설까지 떴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막말로 결혼 임박설까지 띄우려고 해요? 썰이 아니면 되잖아 그쵸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진짜 뭐 결혼 발표라도 할 생각이에요? 아니 대표님 알아요? 알게 하면 되지 니가 그쵸 진심이냐? 진짜 결혼하게? 이제 소리랑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가 않아 그건 니 생각이고 야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다른 문제다 내가 바보냐? 그걸 모르게 그러니까 정식으로 프로포즈하려는 거잖아 야 프로포즈만 하면 일사 천리인 줄 아냐? 집안 허락은? 받았어? 응 아니 아휴 야 넌 나 없으면 인생 어떻게 살래? 그럼 넌 결혼 해봤냐? 지도 안 해봐 놓고선 진짜 너 소라 너 어디야? 나? 지금 반지 하야! 반지야! 인형이 작업실 인형이 곡 작업 파는 거 봐주러 왔어 소리들리지? 달려가고 있어 너의 지금 당장 좀 봐 성공! 야! 아유 아들 혹시 시간이 없인 놈이야? 아빠가 보러왔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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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계세요? 어머 세상에 아니 그날 저나 일전에는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그랬어요 내가 탑스타 류선재 씨인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류선재 탑스타! 류선재가 류선재가 어떻게 해? 어째 일하고 늦은 거예요? 저기 어머님 이렇게 함부로 안 계시고 그러시면 안 계세요 엄마 이리 와 나중에 사인 챙겨드릴 테니까 얼른 돌자취 진행하시죠 네 어? 난 나? 안녕하셨어요 어머님 어? 어? 어머님? 오지 말라니깐 왜 왔어? 다들 놀라시게 왜? 양쪽 집안에 한 번에 인사드리고 좋잖아 그래도 그럼 이 사진 옆에 묘룡이의 여인이 우리 소리? 네 어떻게 엄마 소리래 소리 이쁜디 소리래 아유 어떻게 해요 아드님이 우리 딸내미한테 완전히 눈이 제대로 돌아가버렸네 아유 그러네요 아유 근데 그럼 둘이 언제부터 만나신 건가? 고등학생부터 제가 많이 좋아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만났어? 내 기억엔 없는데 혹시? 짝사랑! 언니 언니 그땐 떨려서 말도 못 붙였죠 소리가 워낙 예쁘잖아요 아 뭐야? 오늘따라 더 예쁜데? 벌써부터 저 발불초 우리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꼭 상견례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아! 그냥 이참에 상견례를 부탁해버릴까? 전 좋습니다 아이고 나 사빠진 놈 근데 너 혹시 지금 프로포즈 하려는 거 아니지? 어? 프로포즈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비. 밀. 유. 지. 비밀. 유. 지. 아닌데? 에이 드라마에서처럼 유람선 통째로 빌려서 막 불꽃 터뜨리고 어? 동석씨가 3단 케이크 밀고 나오고 백인혁에 꽃가루 뿌리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동석씨 나오세요 백인혁 나와라 동석아 백인혁 나와 백인혁아 아 근데 진짜 아닌데? 일은 어쩌지? 으이그 농담이네요 당황하기 농담이야? 재밌네 이번 건 진짜 재밌다 있잖아 나 너한테 할 얘기 있는데 곧 시작인데 어쩌지? 그래 눈치채기 전에 빨리 말하자 소라 나랑 털 나 영화 찍을 거야 어? 뭐라고? 나 영화감독 도전해 보려고 영화? 응 봄에 하는 단편영화 공모전에 출품해 볼까 해 태사한 것도 시나리오 작업 서두른 것도 사실 이것 때문이었거든 오랜만에 국장에서 영화 보나 했는데 아쉽다 영화 좋아하나 보다 응 예전엔 하루에 두세 편씩 보고 그랬었지 꿈이 영화감독이었거든 그랬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신은 없는데 왜? 네가 전에 그랬잖아 수영하는 동안 행복했다고 그 행복은 안 해보곤 절대 가질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나도 도전해 보려고 결과가 어떻든 행복할 것 같아서 네가 행복한 일이라면 난 다 좋아 나 또 무지 바빠질 텐데?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그럼 내가 만나러 가지 뭐 응원할게 고마워 당분간 정신 없을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그럼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아 근데 넌 무슨 말 하려고 했어? 나? 응 안 돼 이 타이밍이 아니야 안 돼 4 3 3 2 1 2 1 귀신음질 귀신음질 아 괜찮은데? 아니야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가 가라고 까라고 잘 있어 잘 있어 잘 있어 병에 매고쳤어 나 안 추운데? 아니 벌써 야 완전 시베리아야 어? 감기 걸려 내 선수야 뭐가 막 터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어? 내 심장에 터지는 소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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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아야지. 넌 무슨 소원 빌었어? 음... 나는... 선제야... 앞으로... 나와 모든 시간을 함께해줘. 선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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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I'm falling slowly in love with you